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애 낳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내가 뭐 여러분한테 애를 낳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이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찍은게 있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애 낳지 마세요 로 시작하면서 뭔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 근거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애를 낳지 말라고 말했던 근거는 뭐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애를 잘 키울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잘 키울 자질이라는 건 적당한 어리석음인데 근데 우리들은 애를 낳고 잘 키우기엔 너무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성 세대들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이기적이라고 욕하지만 그거는 그들이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와서 배가 아파서 하는 말이고 부모님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다양한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시대와 국가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낳고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희생을 이어받기엔 우리들은 또 너무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들은 뭘 몰라서 우리들을 키울 수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뭘 몰라서 라는 거는 이게 애를 낳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고 개고생하는 건지를 몰랐다고 하네요 근데 그 개고생을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냐 하면 부모님이 알고 있는 잘 사는 삶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대와 국가에 세뇌당한 부모님에게 세뇌당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들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와 저거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얘기가 들잖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애를 낳으면 안 되잖아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 시발 저거 뭐지 라는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은 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란 게 그래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뭐라고 할까 진리라는 건 되게 단순해 단순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명료하게 그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꿰뚫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뭔가 단순 명료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혼은 그냥 존나 빡신 게 맞아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면 돼 그리고 하기 싫은 사람 어 내가 하기엔 내 상황이 좀 여의치 않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보다 내 자신의 인생이 더 소중하겠다 싶은 사람은 안 하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그냥 자기 꼴린대로 하면 그만이란 말이야 누가 그걸 강요를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그래요 뭔가 얘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뭔가 헛소리를 하려면 이걸 빌빌 꼬아야 되거든 이게 그러다 보면 혓바닥이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한 논리적인 그런 비약으로 점처를 시켜놨죠 그래서 정작 내 주변에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친구도 굉장히 많이 결혼했고 주변에도 많이 갔는데 근데 애를 낳는다는 경험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나같이 다들 어메이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잘 사는 친구도 있고 못 사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랬던 건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고생하고 있는 친구 따지고 보면 임신 공격 당한 친구가 한 명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약간 결혼 생활을 잘 못하고 몇 년 방황을 한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한테도 너 혹시라도 돌아간다면 너 결혼 안 할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걔가 했던 얘기는 좀 감동이었던 게 하기는 싫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내가 내 아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런 거구나 물론 없던 부성이 생기거나 없던 모성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지 그건 사실인데 근데 내 주변에서는 다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존나 힘들어 존나 힘든 건 사실이야 애는 근데 다들 어메이징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책임감들로 인해서 내 친구들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 근데 뭐 이게 사실 그래 나는 근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최대한 근데 항상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중요하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인기를 끌게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했던 건 뭐였냐면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책상이 없어져 있고 부서가 바뀌어 있고 업무에서 빠지고 승진해서 밀리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등 떠밀리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자진해서 나오게 돼서 아파트 상가 카페 상가에서 일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에 치명타고 그리고 육아가사는 이러한 뭔가 회복의 틈을 주지 않으며 모유 수유가 좋다는 것도 세네다 아니 모유 수유는 좋은 거 있다니까 탄부한테도 좋고 애한테도 좋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출산이라는 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건 있어 노화라는 게 오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런 출산과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은 게 실제로 이게 출산을 해서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있고 결과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거는 출산을 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4명 이상 출산하면 그때는 줄어든다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 아이는 엄마 몸을 뜯어먹으며 자란다라고 말하면서 기득권은 노동인구의 그런 생산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과연 누가 현실을 똑바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나마 하나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내가 공감하는 건 뭐였냐면 그 두 구절 누구도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거였어 당신의 인생을 위협하는 사람을 한번 보라고 주변에 부모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인간이랑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인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되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자신의 한 말을 자신의 영상을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람의 영상을 다 볼 때쯤에 드는 생각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 밖에 들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말했던 근거들이 하나씩 다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다기 보다는 말도 안 되는 허무 맹랑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로 1950년대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 이전이었다면 왜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피임 기술이 그때부터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옛날 사람들은 암암물리에 자기들만의 기술이 있었지만 그게 확실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여자들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실패일 때 있잖아 이게 갈길 때가 있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이게 자기 안에 콜라를 이렇게 들이부었대 그러면 그게 피임이 된다고 믿었었대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런 때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말했던 거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세대의 사회와 국가의 그런 생산 인구를 향한 세뇌와 무죄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 38인 내가 83년생인데 이때는 애초에 뭐 이게 피임 기술이랑 다 보급이 돼 있었고 그리고 국가에서 애를 낳으라고 장려하지 않았어요 이때는요 훨씬 이전부터 출산율을 줄여나가던 식이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으라고 이 새끼들아 이러고 윽박지를 떼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인구구조인데 여기서 생산가능 인구를 늘릴 때 그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부러 출산율을 줄이던 시기였지 중국도 따져보면 똑같이 했던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부터 했던 건데 이미 그때 한참 줄이고 있던 시기에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우리를 낳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얘기가 그거 아니야 무지의 결과라고 국가의 세뇌의 결과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웃기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이게 일단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재미 보신 건 맞아 재미 본 건 맞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재미만 볼 수 있었어 근데 우리를 낳기까지는 나름대로의 가정계획 물론 그런 가족계획마저도 충동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긴 생각 낫자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절대로 무지에서 온 것들이 아니야 무지의 세뇌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좀 짜증나잖아 얘기 처음에는 이게 짜증나고 그리고 본인은 자기 영상을 10대 여자 20대 여자들 꼭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놓고 하는 말이 그 애기는 엄마의 몸을 파먹으면서 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뭐 시발 사먹이야 사먹이야 거미야 파먹으면서 크는 거 아니란 말이야 물론 여자 몸에도 말한 것처럼 텔로미어라던가 이게 노화가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출산으로 인한 장점도 있어 모유소유 장점 많단 말이야 물론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내가 둘 다 봤는데 근데 그 모유소유 장점 단점 전부 다 세뇌래 아니 그럼 뭐가 세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나눠 전부 다 세뇌다 음모론이야 음모론조야 다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가장 역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면서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애 낳을 사람이 낫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마지막에 훈훈하게 그래서 애 낳을 때 생각하고 나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애 낳을 때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이 나으면 X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최악의 시점을 공간을 붙여서 설명을 시켜줬단 말이야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니나 그럴까 그 사람 영상 보면 전부 다 아 애 안 낳길 잘했네요 이 이런 저걸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빠른지 근데 구글에서 쳐봤거든 진짜 많은 블로그랑 이런 데서 퍼갔는데 전부 다 여자들인데 전부 다 확 이 말이 맞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보면서도 확 깜짝 놀랐지 그리고서 느낀 게 야 하나는 확실히 맞구나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했던 말 뭔가 이게 사랑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위협한다는 말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아니야 이것도 약간 미안하다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도 올고기 큰 사람 되게 많거든 엄청 많단 말이야 사랑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는데 삐뚤어지기까지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새를 과시하고 꼬장을 부리고 다니잖아 뭐 방송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여권신장이라고 그래 놓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야 남녀평등 아니라고 여남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여배우는 차별이다 얘기하고 그게 왜 그렇게 토악질 부리면서 부리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법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눈치를 살피게 됐잖아 지금 그치 근데 눈치 살피고 법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까지 완성이 됐어 여가부에서 이제 돈까지 받으면서 지원까지 받으면서 진짜 프로 대목꾼들 많을걸 그리고 일부러 이제 그런 혐오 부추기 그리고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전염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위협받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 임신 출산 이것도 야 이게 뭐 별 문제야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국가에서 뭐 강제로 착상시켜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커서 애 낳으면 힘들다는 거 알아 X된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근데도 내가 그래도 뭐 이게 한번 좋은 아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좋은 아빠가 돼보고 싶다 이러면 낳는 거고 그래도 뭐 내 능력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나 니즈에 봤을 땐 그냥 혼자서 낳겠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요 정도 문제거든 맞잖아 요 정도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누가 낳지마서 하는 것도 왈가 불가한 것도 굉장히 웃겨 사실 내가 봤을 땐 그것 자체가 코미디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점철된 의견들에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야 정말 더 힘들어지겠다 왜 얘네들이 앞으로 더 힘들게 만들 거란 말이야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대비를 해야지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더 굳은 마음을 다하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야겠지 근데 그걸 했을 때도 그래도 애가 낳고 싶다 잘 자신 있다 그러면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감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저나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어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말하면서 말 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흑사평창을 찬 거라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내가 보기에 이런 환 이런 뭔가 인터넷에 이렇게 조성돼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안타깝고 무섭더라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약간 좀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불쾌하게 생각해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 출산 뭐 별거 없어 그냥 뭐 정말 사랑해서 애 낳고 싶다 그래도 진짜 힘든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낳고 싶다 그러면 낳아도 돼 근데 이제는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왜 더 힘들어질 거니까 왜 쟤네들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한 번은 더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주저리주저리 거리는 이야기가 됐는데 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충분히 잘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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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